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오늘 만들어볼 자취앗끼는요 술안주 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주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맛있는거 언젠가 한번 해야지 해야지 하고서 아직까지 못했던 그 메뉴 닭똥집 한번 갈겁니다. 닭똥집 닭똥집 하면은 요즘에는 뭔가 빨간 양념에 띵득하게 나오는게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스무살때 아르바이트할때 호프집에서 하던 실자님만의 비법인데 이렇게 하는게 제일 맛있어. 지금까지 먹은 닭똥집중에 그때 그게 최고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거고 일단은 이거를 다 못먹거든요? 양이 많아서 못먹어 그래서 딱 반만 쓸거야 자 보세요 닭똥집 500g 이거든요? 이게 4,500원입니다 4,500원으로 닭똥집 메뉴로다가 3개나 해보낼 수 있어요 닭똥집이라고 하면은 닭의 똥꼬 그리고 닭 모래집이죠 닭 모래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구요 한 절반정도는 넣어놓습니다 자 보시면은 절반정도 이걸 활용하면 되겠구요 야채부터 손질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옵션이에요 제가 그냥 추가하는거 팽이버섯 그리고 마늘이 마늘이 어마어마하게 다 써버릴겁니다 사실상 마늘볶음이라고 해도 될정도에요 왜냐면 이게 마늘이 많이 들어가줘야 맛있어 마늘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맛있어 요 마늘의 향은 똥집으로 들어가고 똥집의 육향은 또 마늘에 베이고 서로 그냥 교류하면서 이로 말할 수 없게끔 끌어 땡겨주는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다 땡초는 뭐 개인 취향인데 저는 뭐 매운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 꽁다리를 제거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좋구요 저는 이게 잎든 생이든 제 혀에 닿는 식감이 너무 구려 다 떼버립니다 자 요거 한번 씻어갖고 올게요 기름에 볶을거기 때문에 수분을 어느정도 자 마늘 수분 제거 굿 그리고 양파 양파도 큼직어니 요래 그리고 피망 요래 피망 재료 준비 끝 재료 준비 끝 똥집 남았어요 똥집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미리 한번 헹궈가지고 하는게 낫겠다 이거 얘도 기름에 바로 볶을거라 이게 온전한 똥집 하나라고 한다면 요 양쪽에 작은거 두개와 가운데 굵은거 하나가 있어요 요걸 그냥 작은건 작은거대로 분리 큰거는 절반 커팅 작은거 분리 요렇게 하면 끝나는거에요 하나 한 덩어리 요게 냉동은 또 누린내가 많이 나요 요렇게 하림 냉장으로 나온건 고급 똥집이야 진짜야 고급 똥집이야 와 이것도 진짜 많은거야 자 여기에 약간의 소금간 이제 불 켜고 볶아주는거 밖에 없어 자 기름 튀김 아니에요 튀김처럼 넣으세요 넣구요 요래 그냥 튀기듯이 볶아주는거 이렇게 와 이정도면요 보통 이제 2인분이야 2인분 지금 다른거 아무것도 안들어왔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이 똥집을 오랫동안 볶아줘야되기 때문에 다른걸 같이 넣으면 곤죽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와 저렇게까지 할정도까지 해도 돼요 저거 탄거 아니야? 싶을정도로 해도 돼요 그래도 고소한 맛이 맛있어요 자 지금 똥집에서 수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좀 따라 내주는게 좋아요 접실에다 접실에다 키친타올 접실에다가 버리는거에요 굳으면 일반쓰레기로 버릴거니까 기름을 다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누린맛처럼 거부감이 드는 똥집의 그 수분은 저기 기름에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기름에 튀겨지듯이 구워지는거고 이쯤에서는 후추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자취한 끼에는 후추 이거 쓰기로 했죠? 어? 각후추 자 이제 슬슬 조금씩 색깔나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요때 이제 마늘 넣어요 마늘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늘 볶음에다가 똥집을 넣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넣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마늘 이거 완전히 푹 익은거보다 약간 안에 심지 살짝 있는 그 정도 그죠? 이게 겉에는 조금 파사삭 들어가는데 안쪽으로 갔을 때 약간 부숴먹는 심지가 남아있는 그 정도 보시면은 닭똥집에서 육즙이 흘러나와서 팬에 슬슬 붓기 시작해 요게 이제 마늘이랑 잘 어우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마늘도 살짝 색깔나기 시작하고 똥집도 색깔 올라옵니다 똥집은 사실 지금도 맛있거든요 이거 이 상태 우와 고소와 진짜 개고소와 좋아 색깔 났어요 제가 원하는 색깔 딱 나왔어요 마늘도 적당히 익었어요 이때 나머지 야채를 다 투하해 주시고 섞어 주시면서 여기에 소금 양념을 하면은 양념 맛 밖에 안 나거든요 딱 후추 소금만으로 해야 자 이렇게 하고 철팬 올리고 요거는 제가 하는 꿀팁인데 요거를 살짝 밑에다 요렇게 팽이버섯 깔아서 여기도 살짝 자 이렇게 얼추 팽이가 익으면 불 끄고 똥집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요 똥집엔 개인발이지 요렇게 해서 밑판에 올려서 나가면 똥집 완성 요거요 재료값 4천원 들었나? 요 철판도 얼마 안해요 만원대야 만원대 요런거 좋아하시면 하나 구매해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참기름짱 요건 옵션이긴 한데 그냥 일단 드셔보고 찍어 드세요 자 인거기야 인거기야 마늘 음 음 이건 막 색이 쪼그라드는 거야 요렇게 색깔이 날 때까지 요 지금 달려있는게 육즙 육즙 누룽지거든요 요렇게 쪼그라들 때까지 마늘 Q. 얇게 육즙 양파랑 피망은 좀 식감이 살아있어요 조금 다 익어 버리면 안 돼 아 난 먹을라고 안했는데 말이여 짱!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맛있다잉? 또 심심함은 가운데를 한번 슥 긁어서 팽이도 한번 아 뜨거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너무 감사했구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똥집 오늘 왜 이렇게 맛있냐? 아 뜨거워 마늘이 씹지 않네 닭통집 통마늘 호일구이로 실내포차에서 소맹 바라먹던 생각나네요 맛있죠? 호일 깔아서 네모난 철판에다 딱딱딱을 볶은거 그냥 쫙 부어주시고 거기는 미원이 꼭 들어가거든요 혹시나 이걸 해 드시다가 나는 담백함보다 좀 니글니글함이 더 입에 맞는다 내가 먹어 왔던 하얀 똥집 맛이 아니다 미원 반 꼬집만 넣으면 바뀌는거에요 짠 짠 아니 근데 밖에서 사먹는건 다 들어가요 저는 안넣는거지 소금 후추만 있어 소금 후추만 마늘을 안먹냐구요? 마늘을 엄청 넣어서 그래요 지금 마늘을 엄청 먹었어요 아 술 받으라고? 우리 방송 좀 보신 분이네? 아이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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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짠 새해 계획이요? 업소용 시즌2 성공시키는거 캠핑 컨텐츠 자리잡아서 캠핑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캠핑에 빠져들게 만드는거야 캠핑은 진짜 엄청난 취미생활이에요 너무 좋은 취미생활이에요 한잔 한잔 주세요 응 아이 참 딱 떨어지네 그냥 짠 짠 계란말이요? 계란말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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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구만 마침 영란도 있고 이거 그냥 귀신들이야? 다 있는 재료를 그냥 술술 읊어버리면은 내가 어?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명란 계란말이는 어디다 찍어 먹어야 맛있을까요? 아 아 아 물이요 명란 마요네즈 여기에 일본식 꼬들꼬들 대무즈 이렇게 하면 얼마? 12,000원 명란이 보이려나? 그냥 계란과 명란 희끗희끗 보이는게 명란이 익어서 나온거 같아 보이죠? 명란이? 꼬소꼬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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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